지금부터 시작하는 짧은 시간 달아나 나도 이렇게 착잡한데 넌 오죽 하겠냐 저 근데 안손희 씨가 너 좀 보자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처음부터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안 겪었을 거고 지옥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 더 끔찍한 불지옥을 만난 거잖아 아저씨 저 아무데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저씨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아저씨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기 땅 하란아 그래 울어라 일단 실컷 울고 나서 정신 차리면 그때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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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